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승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사업 성장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또한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3년간 그룹 전체 투자의 46%를 2차전지 소재사업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26년도 이후부터는 법격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내겠다는게 지금 현재 포스코그룹주들의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굉장히 명확한 비유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가시적인 결과물 또한 현재 상출해내고 있고 주가도 신고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이 없었어요 투자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 자체 주가라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분들께서도 일단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명확하게 그에 대한 수혜를 받아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을 보여줬었던 절반 가격 구간에서 안착을 해주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금액 거래를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더 의미 있는 가격 45,150원 가격대의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오늘 고가가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허빙제TV 주도주 체험 신청 하셨습니까 서둘러서 한번씩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만큼 좋은 기업을 또 발굴해서 여러분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도 좋고 시각총액도 굉장히 우량하고 거래량 거래대금 풍부하고 이런 기업군들 위주로만 선정해서 실제 드리고 있고 어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 굉장히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저희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런 전문건들도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교육 자료 1년 이상 검증되어 온 허빙제TV 주도주체험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인터내셔널 볼게요 왜 여기가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이 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포스코인터내셔널 중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날이 언제에요 7월 6일이에요 7월 6일날 고점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올라와준 이 12%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12%의 캔들을 보자면 유의미한 가격대 1차가 고가 44,200원을 15분봉 기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올라가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제대로 파를 해줬는데 그 다음 고점이 46,600원 이 정도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고가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46,650원 즉 이 46,600원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많다는 뜻이에요 세력들은 주가를 팔아먹든가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돈을 무조건 씁니다 여러분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돈을 써준 초입의 구간이 46,6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터치를 해줬다라는 뜻은 본인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을 산타임 체크 실현을 했는데 그 매물 테스트가 한번 나와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돈을 쓰고 끌어올린 다음이 고점에서 앞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줬어요 즉 책 실현이 나와준 구간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간 전까지 올렸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더 변동성을 보여주고 지들이 팔아먹은 물량을 지들이 다시 샀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이 붙어 주고 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세문줄이 얼마까지 나오냐고요 그거는 그거는 뭐 메이저들 마음이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턴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해 준다라고 하면 5만원 돌파 그냥 꿈은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들 비중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섣부르게 매도 포지션 잡지 마시고 계속 매스 포지션 유지 하셔가지고 계속 홀딩 포지션 유지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커뮤니티TV 주도 추천 받아보시고요 유튜브 보시면 저희 카카오토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인터넷을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